사경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사경은 좁은 의미로는 불구경전을 필사하는 행위를 뜻하고요. 넓게는 경전 그 자체를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여기에는 글뿐만 아니라 경전의 내용을 그림으로 담아낸 것도 있다고 합니다. 사경 가운데 특히 화려하고 유명한 건 고려사경이라고 하는데요. 헌적의 옥사 오늘은 일본에서 구입 환수한 고려사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환 히스토리텔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경전을 필사하는 건 불교만의 문화는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구약 신약성서 그리고 공자화를 기록한 노노 등 마찬가지인데요. 생각해 보면 부처님이라든지 예수님이라든지 공자님이 이렇게 기록을 남기지는 않습니다. 직접 쓰시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받아 적으라 이런 말도 안 했고. 말씀드린 분들 되게 세속적인 표현으로 하면 새지혈옥 사람들의 마음을 휘어잡은 분들이어서 그렇게 남겼죠. 그러니까 그 제자라든가 그 후대 사람들이 그렇게 말씀하셨어라고 하는 거를 다 필사로 남기는 과정들이 있었던 거잖아요. 기억해서 그분들이 이제 제자나 후손들이 기억해서 펴낸 것이 성서 불경 노노인데 그 시절에 인쇄기술이 없었으니까 필사로 했겠죠. 그래서 구약성서의 경우는 기원전 10세기 무렵에 식물의 줄기로 만든 파피루스 거기에 필사를 했는데 이 파피루스의 중심 무역지로 고대 페니키아의 비블로스가 유명했다 그래요. 그런데 이 지명이 나중에 그리스어의 책으로 그리고 영어로는 바이블로 이제 이어졌다라고 하고요.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담은 신약성서의 경우는 마가복음의 경우는 기원 후 한 69년에서 70년 그리고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은 80년대 전 중반. 그러니까 기원 후죠. 그리고 요한복음은 90년대에 기록됐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공자님의 언행을 담은 노노 역시도 제자나 후악들이 만든 거지 공자님이 쓰거나 그러지는 않았죠. 그럼 불경은 언제부터 필사된 겁니까? 불경도 마찬가지인데요. 석가부니 부처님이 입적을 하니까 가석과 같은 핵심 제자들이 스승의 언행이 이제 왜곡돼서 전해질까 봐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결집 모임이라고 해서 그 생전에 가르침을 제자들이 이제 하나하나 복원해 갔는데 예를 들자면 1차 결집 때 10대 제자가 자기가 기억한 부처의 생전설법을 암성을 합니다. 그렇게 암성한 내용이 생전 부처의 말씀이 맞는지 그곳에 모인 500명의 제자 아라한이라고 하기도 나중에 나한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죠. 그분들이 하나하나 검증을 했는데 500명 중에서 단 한 사람이라도 이 있습니다라고 하면 그 손 들면 석가부니의 가르침으로 인정받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럼 당장 다른 경전보다는 굉장히 엄격한 검증을 거친 거네요. 물론 구역도 마찬가지 그런 식의 어떤 철저한 검증을 했겠죠. 그래도 500명한테 다 물어봤다고 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어쨌든 처음에는 입에서 입으로 암성이 됐지만 훗날에는 범어 산스크리토. 거기로 기록이 됐는데요. 그때 이제 폐다라수 야자나무의 입에 베껴 쓴 폐엽경 최초의 사경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사경은 기호는 57년 무렵에 중인도 출신의 생인인 축범란이라고 있어요. 이분이 42건의 장경을 들고 중국에 오면서부터 본격화가 됩니다. 그러면 불교 경제는 언제 한반도로 들어왔습니까? 우리가 불교의 도래 시기가 372년 고구려 소수림왕 때라고 얘기하잖아요. 중국 전진에 사신 승려가 불상과 불경을 가져왔다라는 기록이 있거든요. 그 당시에 인쇄기술이 없었으니까 그렇게 수입된 불경을 일일이 손으로 베꼈다라는 거고 결국 사경의 역사는 불교의 전례와 함께 시작되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결국 사경은 불법을 포교하기 위한 수단으로 시작됐다. 원래는 그렇게 포교로 했는데 차츰 그런 것이 수양 쌓기 그다음에 공덕으로 승화가 되는 거죠. 공덕 쌓기로. 그리고 게다가 8세기 추중반부터 목판인쇄술이 이제 발전하게 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불경의 대량 인쇄가 가능해지니까 포교의 입장보다는 뭔가 수양 그다음에 공덕 쌓기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인쇄가 가능한 시대가 됐으니까 그걸 일일이 다 필사하거나 이렇게 하는 거는 또 다른 의미가 부여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고전부터 그런 의미는 있었지만 인쇄술 때문에 더욱더 발전을 하게 된 건데요. 수천 수만 제에 달하는 경전을 필사하는 그 자체. 이것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양 공덕 쌓기로 승화가 됐는데 불교에서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만약 경전을 벗겨 쓴다면 무량 공덕을 쌓는 일이며 성불 즉 부처가 되게 될 것이다라고 했고 그래서 성전을 필사하는 일 경전을 필사하는 일은 불탑을 쌓는 공덕과도 같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사경을 대중이 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하지만 중요한 수행 방법이다라고 여겼죠. 그럼 고려시대에 제작된 사경 올해 구입 환수를 했다고 하는 거잖아요. 지난주월에 했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구입 환수한 사경 묘법연화경인데 묘법연화경은 부처가 되는 길이 누구에게나 열려있다라는 것을 기본으로 한 경전인데요. 이게 올바른 가르침. 백연화처럼 올바른 가르침이다라고 해서 묘법연화경이라고 합니다. 법화경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그런 경전인데요. 환수된 사경은 묘법연화경 총 7건 중에서 권제 6에 해당되는데 14세기 중후반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이 되고 감색 종이에다가 금과 혹은 은가루를 아귀오플에 개어 만든 안료로 경전 내용을 필서를 했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경전 내용을 압축 묘사한 변상도가 내면에 걸쳐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엄청 정교한 그림이죠. 그러니까 고려 말쯤에 만든 거네요. 그렇습니다. 6월에 구입 환수했다고 했는데 좀 늦게 소개해 주신 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저도 사실은 소개하려고 했어요. 했는데 그러나 대중이 보기 쉽게 그리고 듣기 쉽게 글을 쓰거나 이렇게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묘법연화경 자체도 어렵잖아요. 다 한자로 내용도 어렵고. 사경도 어렵고. 불경 자체도 어렵고 내용도 그렇잖아요. 그리고 고차원적이고 그래서 제 깜냥으로 할 수 있을까 차일피를 미루다가 이번에 쉽게 설명드릴 수 있는 거리를 좀 찾았습니다. 소개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소개각을 찾아서 용기를 얻었죠. 그러면 그동안에 열심히 공부하신 내용이 오늘 드러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어떤 내용이냐. 이게 이제 국내 현전하는 사경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이 니은 미술관이 수정하고 있는 그런 국보 사경이 있어요. 신라 백지 묵서 대방강불 화엄경이라는 건데 쉽게 얘기하면 화엄경입니다. 화엄경은 부처와 중생은 둘이 아니라 하나다라는 것을 기본사상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그냥 줄여서 화엄경이라고 하는 거고 이건 좀 너무 어렵고 긴 이름 내용을 쉽게 설명하기는 어려운 거죠. 그냥 신라시대의 백지에 먹으로 쓴 화엄경이다. 사경이다라는 뜻이죠. 그럼 그 국보 사경에서 어떤 거리를 찾았다는 거예요? 국보 사경이 754년에서 755년 사이에 황민사 소속의 영기법사라는 분이 부모를 위해서 제작한 건데요. 그런데 국보 사경을 보면 화엄경의 내용이 이렇게 있는데 사경의 제작 과정 그리고 그 제작자의 언행과 절차 등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한 발문이 붙어 있어요. 이걸 보고 제가 써도 되겠구나. 재미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뭐라고 했냐면 사경 제작 전에 대서변을 보거나 누워 자거나 식사를 한 경우에는 향수로 목욕한 다음에 작업장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어서 아 뭐 재밌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는요. 굉장히 경건한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화장실 출입도 제대로 못했을 정도였다라고 하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사경 관련해서 고려사를 보니까 또 재미있는 기사가 하나 있더라고요. 유학자인 최승로가 982년에 올린 유명한 그런 시무 28조가 있지 않습니까? 한때 또 이게 마지막에 잘했죠. 한국사 보면 배우죠. 거기 한 대목인데 뭐라고 써 있냐면 신라 말에 사경과 불상을 모두 금운으로 사용해서 장식했기 때문에 사치가 도를 넘었고 마침내 멸망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그 관습이 사라지지 않고 있으니까 반드시 그 폐단을 혁파해야 됩니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최승로라는 유학자는 사경 제작을 신라 망국의 원인으로 꼽은 거죠. 이렇게까지 꼽는 이유가 뭘까 궁금하고요. 사경이 그렇게 대단한 작업일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신라 국보상의 발문을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사경 제작이 얼마나 뼈를 깎는 수행이냐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종이 담당 그리고 필사 담당 그림 담당 물론이거니와 그 작업을 돕는 지원 인력까지 화장실 출입하고 아까 얘기했던 향수 목욕은 기본이었고 작업장 가는 길은 더욱 엄숙했습니다. 앞장선 청색 옷 입은 동자 2명 있고 그다음에 연주자가 4명이 또 따라가고 향로를 받들고 불교 음악인 범패를 부르는 승려가 또 따라가고 향화를 든 필사자가 따라가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경건하고 엄숙한 그런 과정이 있었고 그렇게 정성껏 다해서 만들었으니까 어떨까. 신라 국보상경의 발문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사경 만든 걸 보고 설사 끝없이 펼쳐진 세계가 부서진다 해도 필사한 사경은 허공처럼 파괴되지 않는다. 중생이 이 사경의 의지에서 용맹 정진하고 기원 수행하면 성불한다라고 써 있습니다. 부처님을 만나듯이 사경을 만든 거네요. 엄청난 절차와 모든 지극정성을 다 해가지고 최대한 화려하게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사경을 만들었던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적 인적 자원이 많이 들겠죠. 화려해지고 사치해지고 그런 게. 그래서 이제 최승로가 사격에 혁파를 요구한 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온 거군요. 그런데 정말 혁파가 됐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당대 고려 사람들이 최승로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 보고 뭐래 하고 이제 무죄했던 것 같아요. 고려가 불교 국가였잖아요. 유학자가 아무리 혁파를 외친다고 해서 그 전통이 살아있겠습니까. 그리고 현재 일본 국립교토박물관이 보관하고 있는 사경 대보적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고려 사경인데 이 사경의 발언자가 누구냐 하면 천추태우인 황보씨 그리고 그 애인인 김치향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천추태우는 뭐 드라마에도 나왔지만 5대 임금인 경종의 부인이면서 7대 목종의 어머니거든요. 그리고 18살에 즉위한 아들 목종을 대신해서 섭정한 그게 여걸이죠. 아니 그런데 임금의 부인이었던 분이 외관 남자하고 사귀었다고요? 사귄 정도가 아니라 이 태우전을 드나르던 김치향이라는 남자하고 깊은 관계를 맺어서 아들까지 낳았는데요. 그것을 그친 게 아니라 이 두 사람은 둘 사이에 낳은 아들을 왕위에 올리려고 모의를 하고 작당을 했습니다. 결국 1009년에 강주의 정변으로 인해서 김치향과 그 아들이 죽임을 당하고 천추태우의 아들인 목적마저 폐해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교토박물관이 보관 중인 사경 대보적경의 발문에는 이런 천추태우 김치향 두 사람의 연인관계 내언관계가 있었던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는데요. 아마도 이 사경은 1006년에 제작이 된 건데 김치향과의 사이에서 아들을 낳은 천추태우가 이 아이의 장래 성공 즉 왕위 등극을 기원하기 위해서 제작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아니 이렇게 불경스럽게도. 그러니까요. 요즘과 좀 다르죠. 그런 고려시대만 해도 굉장히 근신 그런 결혼도 많았고 우리 있기 때문에 지금하고 좀 달리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찌 됐든 천추태우 같은 왕실 인물이 앞장서서 사경을 제작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최승로가 아무리 얘기를 해봐야 소용없는 거죠. 돈 많고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무병장수 그리고 죽은 부모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면서 앞다토 사경을 만들었다라는 건데 1181년 고려사를 보면 굉장히 의미심장한 기사가 하나 떠 있어요. 뭐냐 하면 명정임금이 은글씨로 대장경을 사경하라라는 명을 내리니까 사람들이 경쟁적으로 돈과 기물을 기부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돈과 재물 창고에 있는 거를 노린 무래배들이 기부 물품을 훔치려고 이 사경원 창고 물건에 불을 질렀다 이런 기사까지 나올 정도로 그랬습니다. 얼마나 호화사경 제작품이 일어났길래 이래요. 엄청나게 쌓여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고려사경은 고려 말기 충렬왕 이후에 더욱 번상하게 되는데 충렬왕이라는 사람이 누구냐. 1274년에 원나라 황제인 세조 즉 코빌라의 막내딸인 제국대장 공주라는 여인하고 혼인한 분이죠. 그럼 이때 고려가 원나라의 부마국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때부터 된 겁니다. 그래서 원나라에 충성한 임금들이라고 해서 충자돌림 왕들이 그때부터 왕위를 이어가는데 이로써 고려왕실과 건문 세가에서 몽골 즉 원나라의 관습을 줬는 그런 풍조가 유행을 했고 충자임금의 첫 번째 임금인 충렬왕부터 국왕이 발언하는 그런 사경뿐만 아니라 개인 발언의 사경 더욱 화려해집니다. 그리고 충렬왕은 국가전담사경 제작기구까지 만들어요. 금자원 은자원 이런 걸 만들어서 국왕 차원의 사경을 제작을 하는데 그렇게 제작된 국왕 발언 사경이 현전하는 것만 열점에 이를 정도로 화려하고 많습니다. 그러면 충렬왕은 사경을 제작하면서 어떤 소원을 빌었습니까? 이 대목과 관련해서 1285년 제작된 사경이 눈길을 끄는데 충렬왕과 부인인 제국대장 공주가 원나라 황제인 세제를 위해서 제작한 사경이거든요. 금으로 필사한 굉장히 화려한 대장경입니다. 명색이 고려의 임금이니까 물론 고려의 왕실의 어떤 안녕도 빌었겠죠. 그러나 이 사경을 보면 결국은 원나라 황제인 세제를 위해서 제작한 거잖아요. 그래서 당시 원나라와 고려와의 관계 부마구이라는 관계를 단적으로 일러주는 그런 사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충렬왕 시기부터 이렇게 사경을 많이 제작한 이유가 있을까요? 사경 제작 기술이 고려의 사경 제작 기술 엄청나게 뛰어나와서요. 고려사 기사를 보면 당시 원나라가 글씨를 잘 쓰는 승려 즉 사경승을 수십 명에서 수백 명씩 증발해 갔다라는 기사가 줄을 잇고 있거든요. 특히나 1290년 기사를 보면 3월에서 8월 사이에 세 번에 걸쳐서 100명 이상의 고려 사경승을 그런 원나라 세제의 명으로 원나라로 원나라로 이렇게 증발해 갑니다. 제작 기술이 뛰어나서입니까? 아니면 그만큼 많이 제작했다는 얘기입니까? 둘 다일 것 같아요. 그런데 원나라에는 이런 식으로 사경 제작을 하는 그런 사람은 이렇게 기술이 별로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요. 당연히 제작하는 사람도 부족했을 거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그렇게 많이 100명 이상 데려갔냐. 거기 이유가 지금 대구 동화사에 홍진국사비에 새겨져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무렵에 1290년에 원나라에 파견된 100명의 사경승이 다음에까지 대장경 금으로 된 대장경을 필사했다. 그것을 완성했다라는 그런 기사가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규모의 사경 불사가 있었다라는 거고 그 후에도 원나라가 고려 사경승의 초빙 계속합니다. 그래서 고려사조로 기사를 보면 1311년 기사를 보면 원나라 황태호가 고려가 사경을 제작해서 바친 것을 격려해서 상을 준다라고 하면서 원나라 집회인 보초를 5800정을 하사했다라는 기사도 보입니다. 그러니까 원나라에서 이렇게 많이 제작하니까 우리도 제작하자. 정달아서 제작하다 보니까 점점점 많이 제작하게 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원나라가 이렇게 상국이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제작을 많이 하니까 고려 내에서도 풍조도 마찬가지였겠죠. 그리고 이 원나라까지 알려진 그 자랑성 사경기술 당연히 고려에서 대유행을 했을 거고 게다가 원나라에 빌붙어서 세도를 부린 부원파 친원파들이 개인 차원에서 사경을 앞다퉈 제작했을 겁니다. 뭐 이른바 돈 많고 반개께나 끼나는 사람들이 전부 다 만들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존하는 고려 사경을 보면 그런 작품들이 있습니다. 그 부원파 친원파라는 사람들이 만든 작품들이 있는데 1294년에 제작된 사경을 발언한 사람을 보면 제국대장 공주의 측근으로 보이는 안절이라는 사람인데 이 안절은 발언문을 쓰면서 원황제 만년 만세를 먼저 쓰고 고려왕이라든가 부처는 뒤에 이렇게 내세우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국립박물관 소장 국보 사경을 보면 충선한 때 제작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발언자의 이름을 보니까 이하선불화라고 적혀 있어요. 이게 어떤 이름입니까? 되게 낯선대요. 이하선불화 이게 원나라 간섭기판 창시개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원나라식 창시개명이요? 그렇죠. 이씨인데 원나라식으로 이름을 이하선불화 이런 식으로 했다라는 거고. 이시성을 가진 사람이 야불선화라고 이름을 준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 일제관적이기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발언문을 보면 원황제의 지세가 영원히 공고해지기를 빈다라는 뜻에서 황도영고 구절이 새겨져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개인소장 사경을 봐도 창시개명제인 정동만다라 정시죠. 역시 정동만다라가 발언한 것인 어떤 그런 사경이 보이고 원나라 궁중에서 출세한 고려황간 이름도 보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고려 후기 사경을 보면 당대 막강한 건설을 흔들렀던 부원파, 친원파들이 상당수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1391년 거의 말기인데 최고 의정기관인 도당에서 공양왕한테 뭐라 그러냐면 제발 권문세족들이 금과 은으로 사경하는 풍습을 좀 금지하게 해달라라는 그런 청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 시절에는 이렇게 금과 은으로 글씨를 많이 썼더라고요. 저도 옛날 거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너무너무 정교하게 잘 써서.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이제 구입했다고 말씀하신 그거 사경 역시 고려 말 권문세관 중 누군가가 제작을 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총 7권 중에서 한 권만 환수가 됐거든요. 거기에는 누가 이렇게 발언했는지 이름은 없습니다. 아마 마지막 권 제7권 권 제7의 발언문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필시 고려 말에 부하 권세를 누린 인물 중에서 한 사람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 고려 사경을 보면서 좀 아이러니한 측면이 있는데요. 최승로 같은 사람이 사치스러운 사경 제작 풍조를 이제 개탄했지만 어찌 보면 그렇게 이제 사치 호화를 부리는 그런 덕분에 700년의 후손들이 그렇게 화려한 고려 불화를 감상할 수 있다라는 또 아이러니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또 그렇게 또 이해가 되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화려함 속에 담겨 있는 그런 영역의 역사 이것도 또한 기억을 해야지 화려하다고만 하고 거기에 막 취해있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도 잠깐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려시대 때 유물이 별로 안 남아 있죠. 그렇습니다. 고려시대의 기사를 쓰기가 좀 애매한 게 그래서 기록도 많이 안 남아 있고 그런 측면이 좀 있어요. 그래서 좀 약간 어려운 측면이 좀 있습니다. 우리가 몇 번의 참안을 겪으면서 그 예전 굉장히 뛰어났던 문화유산들을 다 잃어버린 거 아닌가.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게 굉장히 많이 남아 있다고 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었을 때 맞는데 말이죠. 네. 오늘 흔적의 역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기환 히스토리텔러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시사연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독감 유행한다고 하니까요.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김성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유정의 영화관 정여울의 도서관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아름답고 풍요로운 책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작가 정여울입니다. 오늘 함께하는 책은 와시다기요카즈의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기다림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확한 기다림의 대상과 목적이 있는 경우 합격 발표를 기다리고 건강검진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리는 것 같은 목표의식이 뚜렷한 기다림입니다. 두 번째 기다림은 뚜렷한 목표 없이 무의식적으로 나도 모르게 무언가를 기다리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다 포기한 줄 알았는데 나도 모르게 좋은 소식을 기다릴 때도 있고 다 잊은 줄 알았는데 문득 누군가와의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물건을 보면 걷잡을 수 없이 그리움이 밀려들기도 합니다. 우리를 한층 깊게 성장시키는 기다림은 바로 이런 목적의식 없는 기다림 나조차도 기다린 줄 몰랐던 무의식적인 기다림입니다. 돌이켜보니 저는 저도 모르게 이런 것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주는 것만 같은 뜻밖의 가슴 아린 만남 이제는 제목조차 희미한 추억 속의 음악을 어느 날 레코드 가게 앞에서 다시 듣는 순간 어린 시절 일기장을 우연히 발견하는 순간처럼 나도 기억하지 못했던 내 소중한 추억과 느닷없이 제외하는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갑작스레 만났을 때 아 나는 저 사람을 우연히라도 다시 만나기를 바라고 있었구나 하고 뒤늦게 깨달으며 눈물겹게 반가워하는 것처럼 말이죠. 때로는 현실이 우리의 기다림을 좌절시킬지라도 저는 무언가를 맹렬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그 간절함만은 진심인 그런 기다림이 저를 오늘도 일으켜 세웁니다. 기다림이라는 단어의 울림은 아름답습니다. 돌이켜보면 인생은 기다림의 박물관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결정적인 전환점에 기다림이라는 마음의 정거장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기까지의 기다림 걸음마를 떼고 옹아리를 할 때까지의 기다림 아이가 어엿한 성인이 되어 한 사람 몫을 하기까지의 기다림 그가 사랑을 찾고 직업을 찾고 인생의 진정한 소명을 찾을 때까지의 기다림 그 기다림을 너무 괴로워하지 않으면서 때로는 그 기다림을 즐길 수도 있는 마음의 여유를 되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정여울의 도서관이었습니다. KBS 기상통보 안녕하십니까 기상청 10월 10일 밤 11시 발표 기상통보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